어? 해싸 아아 이거 아 이거 ㄷㄷㄷㄷ랑 ㄷㄷㄷㄷ 135 ㄷㄷㄷㄷ ㄷㄷㄷㄷㄷㄷㄷ 4000 ㄷㄷㄷㄷ ㅊㄷㄷㄷㅷ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얘는 원이 딸 너 위도우 하려고 한 거 아니였어? 모르겠어요. 둘 중에 하나 하려고 결정을 해요. 그래야지 내가 첨포를 고르지 어? 저기 위도우 있다 아이씨 위도우 해야지 한조로 위도우 이기기 힘들어 5 4 3 2 1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건 위도우는 안키고 있을게요 와 얘는 또 왜 여기 와있냐 저기 옥상에 위도우 우리 거점 쪽 옥상에 있어요 근데 아 저기 위에 있네? 위도우 컷 오우 치매 있네 오른쪽에 솔져 두개 벗 드릴게요 어이구야 조급을 들었는데 싸워요 왕티를 들고 싸우세요 여긴 제일 많다 일부 억소 으어으 에어 어휴 조급수예요 조심하세요 요거 점점 점점 주 뾰가시아 싸우라 억소 clean 돌아띠 삼성 방울 구해서 어.. 귀찮아 어 뭐야 뭐야 아.. 귀찮네 2층에 쏠죠 2층에 쏠죠 2층에 쏠죠 솔져 컷 뒤에 겐지 오른쪽 심해 돌아요 심해 이쪽으로 돌아요 돌아요 2층에 쏠죠 1층에 쏠죠 1층에 쏠죠 1층에 쏠죠 3층에 쏠죠 이 병에 쏠죠 투명 타라 오른쪽 위에 겐지랑 타라 그럼 깨집니다 어? 어? 놀랄다 그나마 궁 써서 떨어져도 다행이네 헐 헐 방금 솜브라는 돌이